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저트 3구의 다양한 크레이프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완전 진한 캐러멜 크레이프, 내가 진한 생초코 크레이프 2개, 그리고 커스타드 슈프림 더블 크레이프입니다 밑에 있는 건 생초코 녹차 더블 크레이프, 레드벨벳 티라미스 크레이프, 그리고 티라미스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음료는 프리미엄 딸기 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아니에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딸기 라떼부터 먹어볼게요 칼럼 아 이건 아키탕아.. 막걸리는 중 에는 아키탕이 그치 어떤 건 아키탕 그치 그치 아키탕 아키탕 고춧가루 이번에는 캬라멜! 캬라멜! 이번에는 녹차를 먹어볼게요. 조금 더 쏙쏙 Ya Nerd 오늘 이번엔 캬라멜! 이번엔 이 캬라멜! 태국의 엄지 낙지 너무 맛있어 그냥 잡았다 입이 콜라 내각장 다음날 링크 젤리 치킨 4분간 아주 고소해요 집안의 고춧가루 치즈볼 아이고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마지막 5분 10분 5분 1분 5분 2분 3분 2분 1분 핫도그 흐으으으으읏 허응 무슨 짓 흐흨 쯈 히힛 히힛 을 고고고고고 다시 하읏 호로록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